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드림시큐리티 되겠습니다. 드림시큐리티 코드번호 20365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6월 11일 오후 12시 3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진스 다우지수 플러스 0.06% 그리고 나스닥지수 0.78% 그리고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날 장 시작 전 시장의 초점은 소비자 물가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빨랐지만 시장은 이를 좀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5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1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치솟는 중고차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을 견인했다. 그리고 PNC 파이낸셜 서비스의 빌 아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마켓 위치는 소비 지출이 일부 부분에서 경제 생산 능력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다가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전체가 아침에는 조금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코스피에 대한 종목들을 사주면서 조금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현재 중소용주 그리고 정치테마주로 지금 현재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드림 시큐리티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추세선을 타고 갔죠. 추세선을 타고 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매도 심리가 전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력은 세력은 저희보다 좀 머리가 좋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하락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급락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한번 대기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빠지지 않았어요. 사실 21선 그리고 61선까지 만약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해볼 수 있었다라는 거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림시큐리티가 지금 삼성, SDS랑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많이 있다.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많이 있는데 그게 뭐였죠? 드림시큐리티 양자 암호 개발 정부 과제 참여로 민간보완 선도 기업이다. 암호 기술 전문 기업 드림시큐리티가 재래식 암호를 무력화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환경에서 기존 암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양자 암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양자 암호 통신의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양자 키 관리 시스템이 여러 통신사의 양자 키 분배 시스템과 연동해 양자 암호 통신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양자 암호 관련 개발 과제 참여로 양자 컴퓨터 출현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해 민간 부분의 보안을 선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대표이사님이랑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회사를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좀 계속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뉴스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빠쳐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금자 어머님이나 김금자 어머님이나 서은주 누님이나 장지연 누님 그리고 김의주 동생 그리고 이라온 행님 그리고 최정윤 행님 또 뭐 있죠? 누구 있죠? 세뱃돈 형님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 대 블록체인 공식 파트너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자 봐봐 여기 아래 나오면 기대감이 왜 있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드림 시큐리티 관리자는 삼성 SDS 블록체인 플랫폼 공식 파트처럼 일하면서 관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라고 나왔으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진행 중에 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시촌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살릴 수 있는지 기대감이 살릴 수 있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에 밀린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있죠. 그만큼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단 AP 투자 연구소에서요. 제가 이제 무료 리딩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AP 메신저 들어오셔서 브라보 단기 무료 체험방 한 번 체험해 보고 싶다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하루에 3개씩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한 번 8%에서 한 10% 정도 수익 좀 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시크릿이었습니다. 드림시크릿